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 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됩시다 되지 않게 원하는 분도 계시는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보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바보가 됩시다 바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 또 다른 의미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바보의 국어사전 정의 결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바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거나 좀 어리석은 모습을 띄울 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에 타산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바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들 친구가 아들은 짭을 잡았는데 아들 친구가 짭을 못 잡다가 마침내 짭을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동부입니다 동부를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하고 가기는 안 되어서 그 아들 친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하고 함께 운전하고 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아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까지 일주일씩 휴가를 내가 이렇게 가면 너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면 되죠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부모가 이러죠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그러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갔지 그런 말 우리 중장하고 납니다 바보 같은 것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아들이 좀 멍청하게 이렇게 휴가까지 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바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 부모에게는 자녀의 행동이 아들의 행동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만 그럴까요? 우리 아들딸만 그럴까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 저는 이런 바보같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 때에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다 성장시켜놨으니까 너희들 내 노후 대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냥 키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까?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면 여러분 얼마 드는지 아세요? 3억 이상이 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의아해요 어떻게 이 통계를 냈지? 아무튼 3억 이상이 나왔는데 요새 환율할 때 제가 듣기로는 한 1200억 원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달러를 계산하면 한 35만 불 이상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시고 성장한 아들에게 딸에게 야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너 내 노 좀 책임져 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모들 바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투자했는데 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바보 같은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물론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미국 목사님들은 미국 목회자들은 9 to 5이라는 분들로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9시에 교회 가서 5시에 퇴근하는 분들 그리고 9시 이후에는 갈 수 없는 집이 목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기도 하고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그러한 남침내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리서치 센터인데 거기에 그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최신 그게 맞는 게 뭐냐면 트위터로 이걸 조사하셨어요 한 2만 명 되는 목사들한테 보내어서 도대체 당신들은 풀타임 교육자들 풀타임 목회자들 몇 시간 일합니까? 일주일에 그랬더니 87%가 설교 시간을 포함해서 약 40시간에서 59시간 일한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60시간 이상 일하는 목회자도 한 3%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7% 이상의 미국 목사님들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오버타임 레이너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한 주에 몇 시간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목회라는 것은 주 7일 하루 24시간 비상대기조와 같기 때문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사실 의아했어요 미국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할 수 있을까 물론 목회자의 사역을 일반 사역과 일반 출퇴근에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버타임 그래서 만약에 미국 목사님들이 오버타임 페이를 교회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보 같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바보 같은 사람 본문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두계 성도들에게 행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고린두전서 9장 마지막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고린두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고 앵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재물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산 것 같이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 생활비와 내 사액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함께 동참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 내가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은근하게 너희들 이거 좀 알아서 나 도와달라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정말 바보 같네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분명히 바보였습니다 왜 바보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권리를 포기합니까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 1절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바보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고 그의 출생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리포스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파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어떤 자이냐면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나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에요 바울이 바울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조상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했던 그러한 집안이 우리 집안이다 조선시대의 양반의 가정이야 뼈대 있는 집안, 족보 있는 집안 가문에 대해 자존심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집안이 상당히 형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명한 잘 나가는 분 그분들한테 사사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국의 서울대 정도 중국의 베이징 따슈에 북경대학이나 칭화 따슈에 청와대학 아니면 미국의 하바드나 예일 정도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룡대학 이런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방줄이 참 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사람을 죽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스대반을 죽이고도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위치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그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 만나서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보금을 위해서 바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보금을 전했고 너희가 내가 전한 보금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생활비를 내 사역비를 좀 보내주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람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이거 다 내가 포기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보 같은 삶입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발이 어떻게 이런 바보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주를 위해 보금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말씀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금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발에게는 부득불 할 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아주 뚜렷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건이죠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보금을 전하는 것은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발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만난 사건을 정말 전권적인 아니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발이 사울이었을 때 담해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나타나심 그로 인해서 그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 보금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가는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난 사도발에게 있어서는 내가 만난 예수 이 보금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그 의지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를 위해 보금을 위해 바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회심입니다 마음의 변화죠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회심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관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작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사건 다시 리커넥돼야 되죠 창조사님을 알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 8월달 마지막 주 성경이 베드로 후세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저께네요 어저께로 베드로 후세를 마쳤는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느낀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안 오시나 너무 더디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고 있나 더디 오시고 있나 그 이유를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올해 참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하여 주를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회심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일 때 주를 위해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올해 참호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기로 작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8장에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걸림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회신의 확신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God of second chance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것을 보면서 같은 유대인인데 돌로 맞아 죽어가는 저 스테반이 하는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런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그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알아보았더라면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God of second chance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예수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남은 평생을 일생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 AA라는 거 들어보셨죠 Alcoholic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입니다 알코올에서 벗어나라면 꼭 가셔야 돼요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NA라고 들어보셨어요 Narcotic Anonymous NA는 마약 중독자 치료 모임입니다 제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있는 4명의 동생 가운데 마지막 남동생이 사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보았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가 처음으로 NA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5살입니다 오래 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했고 또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에 NA가 뭐하는 데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NA가 존재하는 목적 즉 마약 중독자 치료 모임이 존재하는 목적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지 한번 영어로는 보시고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우리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삶의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NA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거 굿 뉴스예요 마약을 해보았기 때문에 마약의 상태에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상태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 좋은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N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아마 MA에 가야 됐을 거예요 Murder Anonymous 살인자 치료 모임 사울은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A나 NA에 가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I am an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I am an alcoholic addict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도바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도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약한 자가 되었건 강한 자가 되었건 배운 자가 되었건 배우지 못한 자가 되었건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자가 되었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약한 사람이면 내가 약한 자가 되겠습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되죠 배운 자 배운 사람같이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같이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같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같이 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삶의 목적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문 24절 25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린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바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게임은 벌써 이 당시에 개최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올림픽 게임이 아데네스에 있었다면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미안 축제라고 말합니다 이스미안 게임즈 모여서 그들이 경쟁했던 것이죠 경기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관과 함께 월계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약 10개월 전부터 훈련에 임했고 수많은 일상의 쾌락들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이기면 승리하면 그 관이 있고 영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의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2년마다 열리는 그 게임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것을 기억하며 사도발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달려라 다름질을 잘해라 잘하면 마지막에 썩지 아니하는 관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라는 게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좋은 음식 좋지 않은 것 콜라 같은 거 안 마셔요 훈련 받을 때 좋은 음식 먹고 잘 휴식하고 좋은 것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절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시는 것이고 주위에는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수 있는 절제 그 절제입니다 사도바울은 절제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내 감정 다 내고 싶은데 만약에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절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름질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질을 잘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확신이에요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죠 바보 제 의도는 뭐였냐면 바는 바라는 것의 바자였어요 보 보배스러운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보배스러운 것 생각하는 것이 보금이라면 예수라면 여러분과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불신정에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더라면 그래 한번 가서 잘 내 맘대로 살아봐라 놔둘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말도 안 들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는 당신의 오직 유일한 하나들 성자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냐 왼쪽 뺨을 대주어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바보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아웃 변했어요 누릴 것이 많이 있었고 권료 주장할 수 있지만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것도 다 포기하겠다 포기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불가능할까요 정말 바보같이 이러한 주님의 삶 모습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아니면 여러분은 제게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목사님 성목사님 너무 어리석고 현실적이지 않아 교회는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내가 만약에 바보가 된다면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가 우리의 바라는 것의 모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보배일 때에 우리는 바보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바보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